청정운전 시 미세먼지의 수치 변화가 없다면 안내와 같이 확인해 주세요. A4 용지를 이용해서 미세먼지의 농도 변화를 확인하여 센서 정상 동작 유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제품 측면에 위치한 센서부에 A4 용지를 여러 번 손으로 찢어 먼지 표시부에 수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 용지를 이용하실 때는 제품 센서부에 최대한 가까이 해주세요. 또는 찢은 A4 용지를 찢긴 면이 마주보게 한 다음 센서 근처에서 여러 번 비벼 미세먼지 수치가 변화하는지 확인해 주세요. 이때 미세먼지 수치 변화가 있다면 제품에 장착된 센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때 미세먼지 수치 대형은 있으시니 정상적으로 동작이 인해 조撤되었지 않은 것이 네이트로 수치이고